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라이트사에서 요번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해서 할인 행사하고 있는 워리어 X3라는 전술 라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라이트는 제가 캠핑이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쓴다든지 집에서 손전등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류의 라이트인지 알았는데 또 열어보니까 또 다른 전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이 제품을 확 안다 사용을 오래 해봐서 장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라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트사의 특유의 종이박스는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항상 보는거지만 이 종이박스 디자인 상당히 괜찮습니다 각종 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안전주의사항들 특징들 이렇게 이런게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오라이트 워리어 X3라는 로고가 되어 있죠 생긴 것도 상당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역시 오라이트사의 특유의 이 노란색 커버 그리고 커버를 열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품이 이런 케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일단 제품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품과 여러가지 부속물이 들어있는 상자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유저 매뉴얼 유저 매뉴얼이 들어가 있네요 유저 매뉴얼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테일 스위치를 가볍게 누르면 로우 라이트 뭐 이런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한국 유저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본체 이 케이스를 포함한 본체와 부속물이 들어가 있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보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고무링 알루미늄으로 된 고무링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충전기 케이블입니다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것들은 일단 잠시 빼놓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요런식으로 벨크로 벨크로로 되어 있는데 버튼이 있어서 뭐 가방이라든지 벨트 또는 요런식으로 고리를 이용해서 어디에 우리가 전술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뚜껑은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 라이트를 요런식으로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케이스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뭐 보관을 생각보다 상당히 큰 부피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틀린데 아무튼 케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케이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파우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요런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라이트 사의 특유의 제품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형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고출력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 박렬판 부분 요기 주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박렬판이라고 해요 박렬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주름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 닿이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열을 발산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이 버튼 우리가 오라이트 사 오딧 미니라든지 이런 전술 라이트들을 보면 대부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바로 요 부분이 스위치 버튼과 스위치 버튼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때 요 뒷부분에 우리가 같이 동봉된 충전기를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에요 충전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케이블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휴대폰 충전하는 고충전 빠르게 급속 충전 휴대폰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스펙을 보면은 이 워리어 3, 워리어 3라고 되어 있죠 워리어 3는 워리어 X 프로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앞모델이죠 이전에 나와 있는 워리어 X 프로보다 약 19% 향상된 최대 출력 2500루멘 정도의 밝기를 가진다고 해요 최대 출력이기 때문에 2500루멘으로 켰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지자면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0루멘을 비출 때는 잠깐 잠깐 비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스펙상 560m 정도의 조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산을 비춘다든지 하늘을 비춰봤을 때 지금 참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밝습니다 약간의 빛이 있는 야외에 농과 밭 산을 비췄을 때 이 정도 밝기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밝은 느낌이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면에 앞면에 여기 후레쉬 앞면에 LED 라이트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있죠 구슬 같은 게 스트라이크 베젤을 채택을 하게 있고요 이 3개의 임팩트 구슬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임팩트 구슬이 있는 쪽이 살짝살짝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 베젤을 이용해서 비상시에 요런 식으로 손에 진 상태에서 강하게 내리쳐서 유리를 깬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신용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전술 라이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요렇게 잡아서 깨는 경우 그리고 또 요렇게 잡았을 때 요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상대방을 가격할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뭐 해외 영화들 보면 이 손에 철 이런 걸 끼고 얼굴을 때리면은 거의 강하게 충격이 가죠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차 안에 갇혔을 때 차 유리를 깨고 나가는 이런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위급할 때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이 외부의 알루미늄에 하드코트 아노다이징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 오돌도돌한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좀 내구성이 높은 렌즈 이 렌즈는 한 3mm 두께로 제공이 됐고 상당히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디를 하드코트 아노다이징을 할 때 이 알루미늄 전체적인 표면에 있는 이 알루미늄 재질은 항공 우주선에 사용을 하는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이뻐요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이쁘고 육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디자인들 이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라이트 사의 제품들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면에 나와 있는 이런 후면 스위치 이게 테일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딘 미니라든지 이런 제품에 사용하는 이 에어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오딘 미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술 라이트 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플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별도의 링마운트 옵션을 구매를 해야지 가능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이트 제품들 이런 전술 라이트들 오딘 미니라든지 이런 워리어 시리즈의 이런 에어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스위치를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저같이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단순히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의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만큼 금액이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 내장형이 아니고요 별도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을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 보이는 21700 5000mAh 3.6V짜리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최대 출력은 2500루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00루멘일 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로우모드 로우모드 했을 때는 한 300루멘으로 동작을 하고 300루멘일 때 최대한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로우모드와 하이모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쪽 스위치를 모서리를 살짝 잡고 살짝 눌렀을 때 그런 식으로 살짝 누르면 로우모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꾹 누르게 되면 하이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이모드로 동작을 했을 때는 처음에 하이모드로 세게 눌러서 딱 켰을 때는 2500루멘이 그대로 조사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광양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비출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이모드로 사용을 하고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창고에 들어간다든지 어두운 곳을 들어갈 때 이렇게 로우모드로 불을 얇게 비춰서 사용을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한 2m 정도의 낙하 테스트를 거쳐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하는 방식 잡아 던졌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아스팔드에다가 강하게 내리치면 파손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2m 보통 일상적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충격이 그만큼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IPX8 방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담궈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개봉할 때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충전기 충전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제품 링이 하나 제공을 합니다 이 링이 어떤 링이냐 바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클립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을 빼고 이 제품 동봉된 이 제품을 이 제품이 워리어링이라고 이름을 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세요 장착을 한 다음에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하는 역할은 좀 그립감을 더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네요 근데 뭐 이것도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전술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걸로 사람을 아무튼 이 제품은 쓰실 분들은 이거를 꽂고 이 제품을 쓰실 분들은 이 워리어링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라이트 코리아사에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하는 워리어 X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이렇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시고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오라이트 코리아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워리어 X를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에게 소정의 영상 촬영비 같은 이런 커미션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커미션이 들어오니까 혹시나 구입하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이트 코리아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행사할 때 행사 할인된 금액으로 꼭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이런 전술 라이트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